누나랑 몇 살 차이나요? 어.. 6살 날 차이가 많이네 누나 자주 만나요? 네, 이제 같이 집에 살아서 최인우 형이랑 같이 살아? 되게 좋겠다 여기 누나가 어때요? 이뻐요? 집에서 보고, 와 진짜 이쁘다 이런 건 없죠 그거 없어요? 다른 가수분들이랑 딱 나왔을 때 아 그러면 집에서는 별로 안 이뻐 보이는데 다른 가수들이 워낙 못생겨서? 그게 아니라 소녀시대나 이런 분들하고 나오면 소녀시대가 너무 못생겨서 이런거죠? 그게 아니라 다 너무 예쁜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예쁘니까 누나랑 또 저렇게 얘기해 주면 되네 보통 식구들끼리 뭐가 이쁘냐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, 민호씨 그러잖아요 최악중의 악중의 악중의 악중 난리 있으면 안되죠 너무 예쁘잖아요 섹시한 매력이 엄청나서 막 난리인데 전혀 진짜 한 번, 와 진짜 이쁘다라는 거 저희가 반대예요 최악중의 악이에요? 최악중의 악중의 악이예요 아니 고은아씨가 왜? 너무나 섹시하시고 집에서 보면 엄마가 밥 먹다가 저희도 나오잖아요 야 왜 거지 한 명 나온다 고은아한테 예 아, 이게 누나가 고은아예요? 예 어, 모르셨어요? 나 몰랐는데 아, 진짜로? 제가 끝에 보면 누나가 고은아씨예요 나 지금 깐다라마왕한테 왜 최악 중에 안하는거지 이르시 누나가 고은하씨에요 아 진짜요? 네네 애들 연예인 가족이네 네네 어 그렇죠 이 세 멤버가 저 둘 누나를 좀 얘기해줘봐요 고은하씨 산다라박씨 둘 중에 더 이쁜 사람 찾으라며 자 승호씨 둘 중에 누굽니까? 전 제 스타일은 고은하씨 자 이르시 한 번만 고르라면 양다리로 달아가 어 그래요 정작으로 지효군 저는 눈치 보고 있어 자 지금 1대1 상황이에요 지효씨가 고르면 딱 승부가 나요 아 저는 사실 그 미르 가족분들이 저희 숙소에 많이 와서 음식도 해주시고 식별이 복잡하게 그럼 산다라박씨도 자주 와요? 아니요 한 번도 안오세요 그래서 더 오히려 모르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이제 산다라박씨 아 한마디로 자주 나타나지 말아달라 고은하씨가 이제 내 말 좀 쭉 그만하라 고은하씨 고은하씨 승호씨 네 내 맘 아멘